성경에는 여러가지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런 요구가 많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자칫도의하면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지옥한다 불받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지나치게 율법을 지키도록 강조하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많이 알수록 무거운 멍해를 메우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구하고 무거운 짐을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겠잖아요. 그 짐이 삶의 무거운 짐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항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유가 없고 평안도 없고 너무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기 좋지만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누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시는 말씀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걸 지켜서 구원 받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해 주시고 나서 애들 이렇게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결혼을 하기 전과 한 후에 결혼하기 전에 행동을 똑같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남자가 싫어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 여자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결혼을 했으면 서로 상호 존중해 주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나는 이런 걸 좀 싫어하니까 이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면 최대한 우리가 그걸 지켜주면 둘 사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싸울 바에 결혼을 말로 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걸 말하고 서로 그걸 지켜주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나있던 우리들을 풀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관객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다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서 내게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시켜줍니다. 이 사람의 수준은 이 정도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나가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내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온 내용도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버려진 말을 하고 다니며 여기서 불량하고 악한 자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불량배, 깡피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게으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천성적으로 게으른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른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게으른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불량하고 악한 자는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기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량하다는 말은 구약성기범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무익한 존재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은 그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 뭐라고 합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는 공부하면 되지만 이제 졸업을 하고 있으면 뭔가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축내면 밥값 좀 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조직이 있다는 것은 그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하면 충성되다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게으르다 불량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몸의 모든 지체들은 다 제각각 역할이 있습니다. 팔은 팔의 역할이 있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입의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병이 나가지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불량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불량한 지체가 그렇죠. 자동차에도 보면 2만 5천 가지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많은 부품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품이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건 불량품이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성경은 이를 불량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그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죠. 해치는 것.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은 그 몸을 위해서 있습니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르대로 입은 입대로 다 이 몸을 위해서 있는데 단 하나만이 몸을 해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암입니다. 암. 암은 우리가 주는 영양분을 먹고 몸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몸의 장기를 자꾸 파괴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둬야 됩니까? 떼야 됩니까? 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조직에도 보면 그 조직을 그 가정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자꾸 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아무런 쓸모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가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이 어떤가 12절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것은 바른 말이 아니고 왜곡된 말 자꾸 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험담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말이라는 것은 한마디 말로 인하여서 천장빛을 갚을 수도 있고 한마디 말 때문에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면 그 말 때문에 상대방과 내가 아주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사겠더라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상대방을 아주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관계는 바로 깨어져 버립니다. 이 말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따라가지고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관계가 세워질 수도 있고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도 있고 공동체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 보면 말을 막 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여행은 아주 괴롭습니다.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한다기보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있으면 늘 기분이 좋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분위기가 사나여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 왜곡된 말, 남을 비난하는 말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불량하고 악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로들은 항상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좋은 말. 이 습성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그 말을 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에 믿음이 별로 없을 때 교인들이 오면 꼭 와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사람 집에 오면 기도하고 또 하더라고요. 보통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수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눈을 감고 한참 있다가 눈을 뜨고 하길래 이 사람은 좀 무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남의 집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집에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를 하겠죠. 사람하고 먼저 대화하기 전에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도 하고 저도 이제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저는 다른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꺼낼 때 내 감정대로 이야기하지 않게 없어서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지 않게 없어서 내가 이 사람 이야기를 꺼낼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성령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말을 하기가 없어서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성령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말을 하기가 없어서 그럼 제 입술이 지금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그런데 보면 내가 성령이 주는 말씀을 받아서 했을 때는 상대방이 참 감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그런 기도 하지 않고 내 성질대로 어떤 말을 하고 나면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상대방을 위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구부러진 말이 아니고 발을 말을 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말을 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사람이 여러 명이 모여 있는데 눈짓하고 발짓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둘만의 뭔가 음모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을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둘이만 속닥속닥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악한 자이고 불량자라는 것이죠. 같이 모였을 때는 언어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만이 하는, 아는 그런 언어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투수와 포수가 서로 사인을 주고받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를 넣으라 이런 사인을 주고받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타자도 모르고 관중도 모르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스포츠지만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야구를 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축구도 속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기술을 넣는 게 다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여기로 가니까. 그러니까 경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정당당해야지 남을 속여가면서 이거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4절,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껴아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폐역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 남을 해치려는 생각, 이런 사람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이 갈 때는 그 어떤 조직이 늘 분란이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장소에는 항상 다툼이 있다가도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분위기 좋다고도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 사람 말 한마디 하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사실 그 조직이 있어서는 안 되는 암적인 존재와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혹시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좋은 분위기를 깨는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고 띄어진 관계 속에서 들어가서도 하나 되게 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장에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몰라시는가?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잘될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악인들을 직접 심판하려고 그렇게 나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 너희들이 하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내게 맡겨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편 73편에도 보면 10편 기자는 내가 정말 시험 들 뻔했다. 어떻게 내 지위에 있는 악한 사람은 저렇게 벌도 안 받고 잘 사는데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성수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깨달았답니다. 그게 뭐냐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해치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세상에 불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가 친히 나서서 그들을 정리하려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좋은 일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악역은 굳이 우리가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라도 그런 악한 자를 심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을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 보면 이들이 존재가 싹 사라진 거죠.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런 사람을 왜 두실까? 걱정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 이내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요령을 다시금 반복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미워하는 것은 혐오스러워하는 것, 막 토해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속담에 여호하고는 살아도 고마고는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눈치가 좀 있어요. 눈치.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눈치가 있어야 되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게 답답하잖아요. 눈치를 영어로 하면 센스입니다. 센스. 센스 것이 되고 우리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명철,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신약으로 말하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행복하려고 하면 말을 안 해도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눈치가 그렇죠. 꼭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눈치는 보고 우리 남편이 오늘 좀 기분이 안 좋구나. 우리 아내가 뭔가 좀 많이 지쳐 있구나. 이런 눈치를 가지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하고 싫어하는 것 안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런 거 싫어하니까 이런 행동하지 말고 좋아하는 행동하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하고는 자꾸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실까 우리가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지야 됩니다. 집에서도 자녀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할까, 우리 부모님이 뭘 싫어할까 그렇게 되면 부모는 그렇지 않아도 자식을 위하는 마음인데 자식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해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제일 기뻐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 시간은 못 해주느냐 적어도 자식이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호도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은 둘째치고라도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주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면 되겠습니까 비록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토하고 싶도록 혐오하는 것입니다. 이건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 교만한 눈. 이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사람 눈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교만할수록 남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도 보고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지위가 높으면 아래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고 그 무시하는 것은 눈에 다 드러나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교만한 것은 하나님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절대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돈이 많다든지 지위가 있더라도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혀. 앞에 말하는 구분 말, 비뚤어진 말이나 거짓된 혀는 똑같잖아요. 말은 진실을 말해야 사람이 친해집니다. 상대방을 위에는 말을 해야 서로 친해지는데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은 사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17절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남을 자꾸 해야 하는 거죠. 내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남을 해체라는 게 아니고 약한 자를 도우라고 하시잖아요. 나보다 약한 자에게 내 힘을 가지고 때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고 혐오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악한 개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가 되었습니다. 마음 생각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칠까? 어떤 사람을 무너뜨릴까? 이런 생각. 다 마음의 부정적이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태봉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거 진짜 말씀 그대로 해가 진짜 눈 빼고 손 찍으면 다 장애인 다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나를 죄를 지켜하는 쪽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쭉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도 7가지 다 있는 사람도 있고 한두 가지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싫어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빨리 없애야 되겠구나. 우리 몸에 암이 있으면 빨리 제거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듯이 우리 자신을 자꾸 멸망의 길로 이끌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빨리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관하는 자이네라. 우리가 남에게 바른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억울하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자기하고 둘이서 공모를 해가지고 사람을 모함하는 거짓 증인으로서 역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 싫어하고 이관하는 자를 하나님 싫어한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말을 전할 때 자꾸 서로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듣는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틀어진 사람도 하나 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 할 때는 좋은 말을 해가지고 그 집이 이랬다더라 자꾸 그런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무슨 사연이 있었겠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자꾸 봉합을 해줍니다. 봉합을 그렇죠. 그래가지고 깨어진 관계를 자꾸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누가 하는 것이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잘 지내는 사람이 가가지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깨트린 것은 누가 하느냐 하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 그 사탄이라는 말이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자꾸 싸우는 거죠. 그렇죠. 신학에 나오는 마귀라는 말은 참소하는 자. 참소. 자꾸 뭔가 흠집을 잡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이게 결국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마귀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합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할 때도 보면 뱀이 와서 놀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는데 마귀는 와서 살짝 말을 돌려가지고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말을 듣는 하와 마음속에는 고만 하나님이 더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도 자꾸 관계를 갈라지게 하는 사람과는 그렇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관계를 좋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늘 좋게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더라고 하면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잘못 알았겠지.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아야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오늘 일곱 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이거는 너희들이 아니어야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반대 아닙니까? 반대. 그렇죠. 교만한 눈보다는 겸손한 눈. 그렇죠. 남을 해치는 손보다는 남을 도와주는 손. 어려운 사람에게 힘든 사람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그런 것. 그래서 여기서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될지 그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겠습니까? 똑같겠죠. 그렇죠. 이 원리는 거의 비슷하게 정의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라는 것은 세상의 깡패를 말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어떤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왜냐하면 게으르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하다 보면 자기 편한 걸 생각하려면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조금 힘은 들겠다 싶어도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편한 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 싫은데 남이 하겠지. 밀어넣으면 몸은 편해도 마음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게 편한가 안 편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내가 해야 될 것이다, 일이다 싶으면 하는 게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좋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요즘 너무 이기적이라서 자기 일 아니면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자꾸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왕탈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해야 될 일도 해야 되지만 남들이 해야 될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손이 악을 행하는 도구가 아니고 선을 행하는 도구가 되면 이 손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있을 때는 구부러진 말 하면 안 됩니다. 구부러진 말 그렇죠. 바른 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고 세워진 말 해야지 거짓된 말, 남을 비난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 이렇게 하면 관계는 다 깨어져 버립니다. 절대 우리 성도들 입술에서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은 자꾸 안 하도록 자꾸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 한마디 천장빛을 갚잖아요. 기분 좋고 말하면 상대방도 듣는 사람도 좋고 하는 사람도 좋은데 굳이 콕 나쁜 말을 해가지고 서로 기분이 안 좋을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우리가 항상 바른 말, 세워주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일곱 가지. 이거 하나님은 너무 싫어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부부간에도 남편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서로가 좋은데 싫다고 하는데도 굳이 그걸 깨어져 한다는 것은 결혼관계에서도 계속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싶으면 안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싫어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면 관계는 깨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날 마음의 걱정, 거짐을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혼을 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 싸움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답은 나온 겁니다. 결혼을 했으면 비록 내가 좋아하더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었으면 나는 이거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안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